토끼 니네 탄탄 뼈하기 우와 고양이 귀엽다 어 여기 강아지도 있네 니네도 키우고 싶다 엄마한테 키우자 그럴까? 그럴까? 엄마! 엄마 고양이 키우자 무슨 고양이야 고양이 강아지 키우자 강아지? 고양이? 안 돼 반려동물은 안 돼 안 돼 털 빠지고 사람 막 입 속에 들어가서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는 아빠 귀여운데 왜 안 돼 이쁘기만 하구만 어디서 예쁜 동물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와 안녕 죄송해 토린이들 안녕 다린이랑 토끼이랑 같이 놀아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심제풍 핑퍼리트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다린이가 고양이랑 강아지 갖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서 애완 장난감 애완 장난감 원두기 핑퍼리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뜯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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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금 핑퍼레스가 몇 마리야 4마리 6마리 자 우리 다 켜보자 9 뭐라고 뭐래 헤일러 아 귀여운다 엄마 이거 봐봐 불만져봐 나 불만져봐 아 불만져봐 안녕 오 인사해 얘는 보리스에요 하늘색 보리스 안녕 얘는 조 조 안녕 어 조 인사 안해 조 안녕 조 안녕 야 안녕 야 안녕 자 그리고 얘 보라색 찐보라색은 미아 미아야 안녕 우리 애기 인사 잘한다 그치 밀리 리브에요 리브 너무 귀엽다 우리 그거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뭐 자 그리고 얘네들은 돌려주면 시퍼버릴게요 돌려주세요 아린 와 오 잠깐만 나린아 잠깐만 얘가 자 똑바로 안타주고 자 해주세요 와 와 그리고 구름사다리도 탈 수 있어요 와 거꾸로 이거 따라주세요 야 야 시동 못하자 은혜다 우와 밀어주세요 와 너무 잘한다 그치 오 오 오 자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숨은 기능이 또 있답니다 뭔데 자 얘네들은 쏟아다 놓으면 반응을 안해 수다 좀 해볼까 네 안 켰는데 오 안 켰네 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오 이거 봐 쏟아다 놓으실 거 되게 좋아해요 봐봐 보여주세요 와 와 와 얘네 지금 거꾸로 매달려서 자고 있어요 아까부터 안 놀아줬더니 와 어떡해 거꾸로 매달려서 잠다 얘네 아까부터 안 놀아준 애들이 이렇게 잠을 자요 오 오 다자 우리 얘네 한번 다 재워볼까 샤나 봅시다 한 번 하하하하하하하하 누가 앉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누가 앉아니 누가 앉아 누가 앉아 상황극을 짧게 해서 더 재미있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나다린 채널과 토킹님의 상상 놀이터 그리고 토킹님의 상상 더하기에서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